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경제적 성과를 낳았는가? 경제부터 45세까지가 총 19개 항목에는 경제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성적표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진 것이 있는가? 지난 3년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포용적 성장 대신에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이란 극단적이고 실험적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실험률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의 정규직 노동시장이 붕괴하고 내수 감소, 수출부진, 경제성장률 급속하락, 투자부진, 소득격차 증가에 악순환을 낳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소득주도성장이 달성될 것을 공언했지만, 2019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에 불과합니다.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인 3%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와 수출이 모두 둔화됨으로써 정부 재정기업은 1.5%를 제외한 민간 부분기업은 불과 0.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세금주도성장이었습니다. 세금으로 떼워서 일으킨 성장입니다. 세번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전반적으로 일자리 감소에 악순환 효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업과 금융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정부 재정으로 만든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1인 사업 자영업자가 16만명 이상 증가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18만명 감소했으며, 자영업 폐업률은 89%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정권이 3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네번째, 고용문제 해결의 방안의 하나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분 고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럽 등과 달리 민간이 의료와 교육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정부는 가격 통제만 하는 방식이므로 공공부분 고용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을 억지로 늘려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자영업을 파탄시키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현저하게 급감시키고,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임금격차 심화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명목소득 증가는 자영업자의 소득감소로 바뀐 것에 불과할 정도로 정책효과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하여 국민의 일할 자유를 박탈하고 말았습니다. 근무시간 축소는 노동투입 감소로 이어져서 근로소득, 특히 저소득층과 국내 총생산, GDP의 감소만 초래했을 뿐, 일자리 창출이나 삶의 질 향상에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서 지출이란 것은 정부 지출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6%, 2017년에서 37.1%, 2019년으로 증가했고, 국채 발행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의 세대를 약탈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덟번째는 사대간의 일부 녹조 현상을 빌미로 사대강 보호 파괴를 시도했고, 대기오염을 핑계삼아서 포스코 광량제철소와 현대제철소의 고로조업 정지를 시도했습니다. 현 정권의 환경정책 방향은 과거의 봄 가문과 여름 홍수 상황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국내 산업을 희생시켜서 중국 기업에 유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츠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작겠다면서 거래세와 보유세를 18차례나 인상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조셉 수입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목표였던 강남 4구의 주택가격은 오히려 폭등했고, 풍선효과로 인해서 전국의 주택가격의 상승함에 따라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5%에 불과한 귀족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 인상을 강행하고, 일자리를 보장시켜달라고 요구하고, 고용세습 등을 요구하고, 고용주를 장기시간, 강금폭행에도 이를 공건력이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켜서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생산성 저하와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삶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업기반은 처절하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특정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94명이 힘을 모아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를 구성하고, 3월 18일에 발표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는 모두 10, 100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총 19개 항목에 대해서 경제분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